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구는 둥글다고 세상에 또 다른 대륙이 있다고 대설명을 향해 대륙을 떠났네 분노의 기위나 이를 찾아도록 루터는 성령에 다시 쓸 것이고 우리는 서있지 불바일에 지나라 개격자 구탠배 세상을 변화시켰고 질서 없이 사그리 빈서든 위란과 수많은 시광원에 눈문들과 아픈에 새로운 사람들 모든 걸 안고 언제나 자른 것이 빈서든 위란과 눈앞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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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고 학교의 잔뜩이 성단을 버리고 성경조의 인간 그룹 신에 무너뜨리라 태서양을 향해 배는 떠났네 인도에 닿기 위한 길을 찾으려고 눈 떠는 성경에 다시 쓸 것이고 우리는 서있지 불가인의 시대 앞에 그룹 신에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그룹 신에 무너뜨리라 그룹 신에 무너뜨리라 이 노래들은 그렌고아르가 다 불러요. 우리 또 마이클 리의 파리의 문 그리고 정말 추억같은 달이라는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